오늘 너무 12월 치고는 너무 따뜻합니다. 포근한 봄날씨 같은 포근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12월에 2일 날 월요일 아침 8시 반에서 9시 내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일수로는 336일째죠. 안개가 이제 많이 거쳤네요. 해가 뗀지는 뭐 한 1시간 넘었죠. 물새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. 아련하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카메라가 0.6배 짜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0.6배가 아주 화소가 참 화각이 적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. 해가 뜬다 또 따스한 해가 뜯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랑귀가 피어오르는 충남 서산과 당진 저수지 블랙길에 336일째 되는 날에 모시고 되겠습니다. 저기 안개가 내리니까 안개가 날리는 것을 좀 보십시오. 안개가 삭 날려가서 안개가 기가 찹니다. 안개 날아가는 거죠. 안개가 날리고 있습니다. 안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. 안개가 자욱이 날아가고 있습니다. 멋진 풍경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